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155일째구요. 미드영어회화시간이 되겠습니다. One day at a time 이라는 미국 시트콤 드라마에서 나오는 좋은 영어 표현들을 입으로 발설하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즌1, 에피소드1, 씬3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파트1 부분이 되겠어요. 자 거기 이제 화면이 바뀌고, 나레이터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그 곱슬머리 여자는 못 포개는 것을 끝마치고 아파트 문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적어볼게요. The next day, the curry-haired woman finishes folding an afghan and moves to the apartment door.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e next day, the curly-haired woman, 이 여자가 끝마칩니다. finishes, 뭐를, 개는 것을, folding an afghan. 아프간은 이제 못 포 를 얘기하죠. 못 포의 일종이죠. 그리고는 움직입니다. 이동합니다. moves to the apartment door.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The next day, the curry-haired woman finishes folding an afghan and moves to the apartment door.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문을 열어줬더니, 한 남자가 서있어요. Schneider, 이렇게 말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Schneider,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하죠. Schneider,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자, 나레이터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안경을 낀 한 남자가 문간에 기대어있다. 이렇게 말해줘요. A man with glasses leans in the doorway.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한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안경을 썼어요. with glasses. 이 사람이 기대어있습니다. lens. 어디에? 문간에. in the doorway.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A man with glasses leans in the doorway.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이걸 딱 봤더니, 이 남자를 봤더니 코스움을 길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 그 코스움을 길렀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ere you grew out that mustache? Huh? 이렇게 합니다. You grew out that mustache? Huh? 이렇게 합니다. Where you grew out that mustache? Huh? 안 길렀었는데, 너 그 코스움을 길렀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Where you grew out that mustache? Huh?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받아서, 이 쉬나이더라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고민 끝에 마침내 결단하여 코스움을 끝이 구부러지도록 길렀는데,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나봐요. Yeah, I finally took the plunge and went full handlebar, feeling really good about it.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Yeah, I finally took the plunge and went full handlebar, feeling really good about it. 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어려운 표현이 나와서, 입에 잘 읽지가 않네요. 자, 야, I finally took the plunge, take the plunge, 그러면은요, 국립 끝에 뭐 뭐 하도록 단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went full handle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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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go full handlebar, 이것도, 수염을 이렇게 길다보면은, 이 수염 끝이, 이 핸들, 오토바이 핸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몰려지죠. 예, 그 수염 길은 사람, 코 수염 길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많이 쫙 길으면, 산적, 선장, 아니 산장이란다, 예, 해적, 선장이, 수염, 이렇게 쫙 똘똘 몰라지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went full handlebar, feeling really good about it, 예, feeling really good about it, 얘가 코 수염을 길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I finally took the plunge and went full handlebar, feeling really good about it,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코 수염이, 나는 진지해요, 라고 말하는 듯해요, 예, 이렇게 얘기를 덧붙이죠. I feel like it says, I mean business,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feel like it says, I mean business, I feel like it says, I mean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해요. Mean business, 그러면 진지하다, 진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이 여자 간호사가, 그래요, 당신이 하는 일이 사자를 길들이는 일이라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한테는 별로 안 어울린다. 네가 사자를 길들이는 그런 일을 한다면 어울리겠지만, 지금 보니 너한테는 안 어울려. 뭐 이런 정도 뉘앙스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Yes, if your business is taming lions,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 사람의 길을 꺾어버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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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f your business is taming lions, 사자 길들이는 일을 한다면은 거기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너한테는 안 어울려. 정도 뉘앙스로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Yes, if your business is taming lions.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잠깐, 한 가지 더 있어요. 당신은 나이가 40인데 바보 같아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친한 사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정도 농담을 한다면 친하지 않고서야 처음 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시트콤, 코미디 시트콤이기 때문에 웃음 포인트를 주려고 군데군데 웃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있어요. Wait, I have one more. You are 40 and you look stupi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ait, 잠깐, 나 한 가지 더 있다. I have one more. I have one more. 당신은 40살이에요. You are 40. 그리고 당신은 바보 같아 보여요. You look stupid. 친한 사이에서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나레이터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쉬나이더의 어깨가 축 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쉬나이더's shoulders drop. 이 drop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네요. He smiles drop. 이렇게도 나왔어요. 전번. 예, 숄더도 축 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쉬나이더's shoulders drop. 이렇게. 이렇게, 쉬나이더's shoulders drop.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나레이터가. 자, 이 여자가 사자 길들이는 일이라면 어울리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해주니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합니다. I knew i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knew it. 그러면 그렇지. I knew it. 그러면 그렇지. I knew it.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나레이터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콧수염을 떼어낸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콧수염을 떼어낸다는 거요. 이게 그러니까 길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붙였다는 얘기죠. 예, 붙였어요. 가짜 콧수염이죠. 그러니까. 자, 그는 콧수염을 떼어낸다. He feels off the mustache. 이렇게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줍니다. Fear. Pears off the mustache. 이렇게 나레이터의 설명이 나오고요. 얘가 떼어내면서 아프니까 아야! 이렇게 합니다. 아! 자, 이 정도로 속으면 되겠네요. 자, 이걸 보고 이 여자가, 간호사죠. 이 여자가, 뭐예요? 그 가짜예요? 이렇게 합니다. What? That's fake.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깜짝 놀려가지고. What? That's fak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을 듣고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가짜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나서 진짜 수염을 기르려고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짜 수염을 붙여놨었던 거죠. 야, I'm not gonna grow a real one until I know if people like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I'm not gonna, I'm not gonna grow a real one. 진짜 수염. 요거를 기르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죠. 언제까지? until 내가 알 때까지. 뭘 알아? 사람들이 뭐뭐인지 아닌지. people.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안 하는지. 와, not은 생략됐고. 이걸 알 때까지. 진짜 수염을 기르지 않을 예정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말답지가 않고 not, until의 전형적인 표현은 뭐 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 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수염을 기르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말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I'm not gonna grow a real one until I know if people like it.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알려줄 게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알려줄 게요. 그래요. and I'll have you know. 이렇게 합니다. I'll have you know. and I will have you know. 사역봉사죠. 자, 사실 여기서는 막 문법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문법은 이미 우리가 한 번 다 배웠잖아요. 예, 처음 영어로 공부하기 시작할 때 예,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문법 공부를 통해서 기본적인 영작 실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미두 공부를 해야지만이 재미를 갖고 뭔가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를 알고서 예, 미두 공부를 해야 그게 효과가 있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문법적인 지식을 모르고서 마구 암기만 하려고 한다면은 그 암기라는 게 쉽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렵죠. 그런데 문법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암기가 쉽고 금방금방 자기 것으로 쑥쑥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처음부터 한 번 공부를 하라고 예,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자, I'll have you know.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덧붙이죠. 나 몇몇 프라이드 프라이드에 초대받았어요. 라고 자랑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was invited to several pride praise.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초대받았다. invited 수동태로 어디에? to several pride pride parade P-A-R-A-D pride parade 이렇게 해요. I was invited to several pride praise. pride parade는 성소수자들이 행진하는 거죠.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행진을 하는 그런 퀴어 축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 얘기하는 거죠. I was invited to several pride praise.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레이터의 설명이 또 나오죠. 자 얘가 말할 때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간호사를 똑바로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레이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he gives her a pointed look. she averts her gaze and nods.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he gives her a pointed pointed look. 그리고 그녀는 피해요. averts averts her gaze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여요. and nods. he gives her pointed look. she averts her gaze and nods. 이렇게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너 잘났다. 너 거기 프라이드 프라이드에 초대받았고 그런다고 자랑을 하는데 네가 여기 자랑으로 오지는 않지 않았느냐 너는 여기 내 싱크대 고장난거 고쳐주러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싱크대를 고쳐주러 여기 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을 이쪽으로 돌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lease tell me you are here to fix my sink 이렇게 하죠. 자 please please tell me you are here you are here to fix my sins please tell me you are here to m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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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tell me you are here to fix my sink please tell me you are here to fix my sink 이렇게 연음을 해서 발음을 합니다. please tell me you are here to fix my sink please tell me you are here to fix my sink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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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fix my sink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please tell me you are here to fix my sink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삐진듯한 그런 음성으로 나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e fi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re fine. 이렇게 얘기해요. 좀 자랑도 좀 들어주지. 뭐 말을 곧닥으로 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어감이 그렇게 들려요. you're fi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narrator의 설명이 나오죠. 그는 도구 가방을 부엌 철제 조리대 위에 펼쳐 놓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he unfolds his tool bag on the kitchen iron countertop.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가 펼쳐나요. unfolds 뭐를 그의 tool bag 도구 가방 이거를 어디에 on the kitchen 어 이게 이제 철로 됐나봐요. iron countertop countertop 이거는 이제 worktop 이라고도 하죠. 조리대죠. 조리대. 부엌에 조리대 on the chicken no chicken 이래. kitchen on the kitchen iron countertop. he unfolds his tool bag on the kitchen iron countertop.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여기다 펼쳐놓으니까 거기에 딱 도구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 여자가 망치를 발견했나봐요. 예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멋진 망치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that's a cool hammer.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아 that's a cool hammer. 그러면서 만지려고 그래요. 손을 뻗어서 그걸 만지려고 하니까 이 슈나이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 조심해요. 그거 매우 비싼 다마스크 강철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서 몸 만지게 해요. 예 어 조심해요. 어 careful that's very expensive the mask is the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분만 지갑니다. 어 careful that's very expensive 다마스크 다마스크스 다마스크스 e-a-m 다마스크스 이 정도로 다마스크스 st-e-r 이게 도검용 강철인데 나이프 같은 걸 만들고 갈 때 쓰는 단단한 담금지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그런 강철인가 봅니다. 이것도 몸 만지게 하고 예 이렇게 얘기하죠. 어 careful that's very expensive the mask is there. 예 이렇게 하면서 몸 만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빈정 상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기에 멋진 도구 두 개가 있군요. 이렇게 빈정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멋진 도구 두 개가 있군요. so we've got two fence tools up in here. 이렇게 얘기합니다. we've got two fence tools up in here. 자 툴이란 말이 지금 햄머를 얘기하게 돼가지고 햄머가 지금 다마스크스 강철으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몸 만지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프라이드 프레이드에서 초대받았다고 하고 좀 자기가 이제 멋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얼간이를 툴이라고 합니다. 이게 속어로 툴이라고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얼간이 툴. 그래서 이 언어 유의죠. 툴. 실제 툴 도구. 햄머도 있지만 이 사람. 이 슈나이더. 얘를 빗대가지고 이 투 펜시라고 했어요. 펜시는 보통 뭐라 하면야죠. 못마땅하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때도 펜시를 써요. 그래서 so we've got two fancy tools up in here.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 툴에가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시나이더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오 나를 놀리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자 일단 이거 영어로 적어봅시다. 자 we've got two fancy tools up in here.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진 이 슈나이더. 자 나레이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그의 가방을 잡는다. he falls his back.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얘가 가방 적고 가버리려고 그래요. 화가 나서. 기분 상해서. he falls his back.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안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안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no come on come on no. 가지 마라. 내 싱크대 고장난 고쳐주고 가야지 뭐 그 말 듣고 기분 상했다고 그냥 가려고 그러냐. no. 안 돼요. no. no. come on. come on은 여러 상황에서 많이 쓰이죠. come on. come on. no. 가지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덧붙입니다. 알잖아요. 당신은 물건을 수리하는 내가 신뢰하는 유일한 비 라틴계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know. you are the only non-latino. I trust to fix stuff.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잖아요. you know. you know. you are the only non-latino. I trust to fix stuff. 이렇게 얘기를 해요. you know. you are the only non-latino. 이렇게 얘기를 해요. or is that racist? 이렇게 얘기합니다. or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이렇게 말해줘. 뭐 알게 뭐야. 그냥 우리끼리인데. 우리끼리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려 그래요. or who cares? it's just us. 이렇게 얘기합니다. or or who cares? who cares? or who cares? 이것도 판에 바뀐 표현이죠. who cares? it's just us. 그냥 우리인데. 그냥 우리끼리인데. 그냥 우리인데. 알게 뭐야. 이렇게 넘어가려 그래요. 자.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니까. 여기 나온 단어들 한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afghan. 요거는 목포일종. afghan이죠. mustache. 코수염이구요. take the frange. 그러면 오랜 국립 끝에 무엇을 단행하기로 하다. 그 다음에 go full handlebar. 그러면 코수염 끝이 구부러지는 상황으로 가다. 코수염을 길게 기르는 겁니다. mean business. 그러면 진지하다. 진심이다. 이런 뜻이구요. team. 길들이다. 라는 뜻이죠. I knew it. 그러면 그렇지. 이런 표현. 그 다음에 peer off. 벗겨내다.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pride parade. 그러면 성소수자들. 이 사람들이 행진하는 거 있죠. 자기들의 자긍심을 고치시키고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모여가지고 행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give a pointed look. 그러면 째려보다. 똑바로 바라보다. 이런 뜻이구요. overt. 피하다. 얼굴을 돌리다. 외면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gaze. 응시. 시선. 동사로 응시하다. 이런 뜻이고. 카운터탑. 자. 워크탑이라고도 하죠. 부엌의 조리대. 카운터탑. 그 다음에 또 매스커스틸. 다마스커스틸. 도검용. 그 다음에 툴. 그러면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얼간이를 빗대어서 툴이라고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레이시스트는 인종차별주의자. 형용사로도 쓰이구요. who cares. 알게 뭐야. 누가 상관이나 한데. 뭐 이런 뜻.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재밌게 공부하면서 서부문화권, 미국문화권 그런 데의 문화적인 지식들도 배우고 재밌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